대안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해서 요즘 공연 안표 문제가 종종 언론의 문제가 되잖아요. 유명한 임영웅 씨 같은 또 이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표가 막 팔리니까. 저희도 이거에 대한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10월부터 이제 저희 그 생각은 아닙니다. 안쓰럽습니다. 기운내시고요. 이건 뭐 대안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해서 요즘 공연 안표 문제가 종종 언론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도를 지나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우리 이제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유명한 임영웅 씨 같은 것도 이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표가 막 팔리니까. 이게 과연 안표가 예전처럼 뭐 한두 명이 표를 사서 파는 정도가 아니고 무슨 조직적인 산업 같은 게 뒤에 있는 것은 아닌가. 잠깐 좀 보여주세요. 화면. 지금 올해 공연인데 임영웅 씨 공연은 18만 원짜리가 222만 원에 어쨌든 중고 사이트에 나왔고 NCT 콘서트는 590만 원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한 장이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 보면 몇 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마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러 장을 산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건전한 공연 문화가 정착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콘지노래사 이걸 모니터는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저도 뭐 이게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전담부서에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그 주요 예매처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내가 예매처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가 전체 건수는 기억이 잘 않았는데 조치 완료된 건수가 70%로는 좀 상의합니다. 조치 완료된다는 뜻은 안표 징후가 있을 때 그걸 티켓 발급소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연계를 시켜서 신고를 하면은 그쪽에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거를 조치 완료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인데요. 공연 중에서도 이런 우리가 매체를 보면 특정 가수의 공연은 티켓팅 사이트를 열면 5분 만에 매진이 됐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대개 이런 안표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공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뭔가 적발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이런 시장 자체가 좀 줄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매크로도 사후적으로 쫓아가려면 굉장히 힘이 드니까. 대개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중고 거래 사이트를 사후적으로 쫓아가면 몇 명을 적발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자꾸 산업이 커지니까 좀 어차피 인원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강력하게 뭔가 좀 이런 토양 자체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대책 같은 걸 좀 고민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거에 대한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좀 알기 때문에 10월부터 이제 저희 정동원 씨를 모델로 해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상당히 그거에 대한 인지도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한 것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보완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강력하게 어떤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면 다른 공연할 때 함부로 못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라도 좀 동원을 해서 좀 빨리 좀 이런 것들 좀 뿌리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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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